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깊이 밀어넣으면서 다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4컵전 1분. 최니스! 도전! 최니스의 포인트! 오리온스 상당히 무서운 한숨새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상 우중간 석정 박경상 찬미군의 석정호 1초 남기고 던져봅니다. 이방재 석정 7초 남아 8초 남았습니다. 부엔나키 이승경 공점을 만드는 헌유동구 남은 시간 6.4초입니다. 아냐케이지씨 양희종이 달립니다. 이원대 짧게 100점! 정기종룡! 이 이원대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내주게 됐고요. 정희량의 레이업 이건 적은 순서입니다. 앞에 메쉬 들어가다 페이채는 찼쓰면 빠르게 김시래 김시래의 회의 경전 장대모 Bloch 고마워 고마워 김우 김우 조경민의 크로우 그리고 김시래의 소용전 배이를 눈앞에 눕니다 정말 가감하게 올라갔습니다